아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미르엠글로벌에서 결제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구요 지금 국내 원화 마켓에서 위믹스가 상장 폐지 되었기 때문에 매수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렸죠 그리고 그 위믹스를 활용해서 게임 토큰으로 스왑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올려 드렸구요 VPN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미르엠글로벌을 플레이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매수 방법, 게임 토큰 스왑 방법, 미르엠 플레이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코인구조대 채널에 방문하셔서 제가 앞전에 업로드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구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미르엠글로벌에서 결제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제를 하기 위해선 상점으로 이동하셔야겠죠 상점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구매할 것은 금화 거래의 자격이거든요 이걸 직접 구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누르시면 결제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결제창이 등장했죠 그리고 결제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결제 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유저분들이라면 카드 결제를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를 통해서 해외 결제를 시도할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페이나 토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중간에 보시면 일본어로 뭐라고 써져 있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타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할 것인가 묻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거를 눌러보시면 기타 결제 수단을 검색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토스를 쓰신다면 토스로 결제를 하시던가 카카오페이를 쓰신다면 카카오페이를 결제창목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제가 카카오페이로 실제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페이 누르시면 위에 알 수 없는 글자들 있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메일을 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밑에는 여러분들의 우편번호를 기입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고 있는 주소의 우편번호를 기입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제보에 의하면 9999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99로 실제로 결제가 가능한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을 눌러보니 딱히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을 누르니까 이번에는 QR결제 카톡 결제라고 나오는데 QR결제를 찍으실 분은 QR코드를 찍으시면 되겠고 카톡 결제를 하실 분들은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기입하시면 여러분들의 카카오톡으로 결제 요청 메시지가 날아올 겁니다 저는 QR결제로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카톡 들어가서 QR인증 켰고요 여기서 12,800원을 결제할 것인가 물어보네요 결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ARS 인증 요청 하라고 카카오톡에서 창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휴대폰으로 자 인증 완료 했고요 인증 완료가 뜨면은 이제 결제 완료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제 완료 됐습니다 이러면은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아주 간편하게 카카오페이로 미래엠 글로벌에서 결제를 완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미래엠 글로벌을 플레이 하시다가 결제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시던가 토스를 활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아이템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내가 한 번만 결제할 게 아니라 다음에 한 번 더 결제를 할 거다 하실 분들이라면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결제를 해버리니까 내 계좌가 바로 등록이 돼서 아주 간편하게 추가 결제를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금을 하실 분들이라면 토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편의성 측면에서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대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엠 글로벌을 플레이하다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여러분들이 문의 남겨주시면 그걸 영상으로 찍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래엠 뿐만 아니라 위믹스 소식도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코인 구조대 채널을 또 찾아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국내 최대의 위메이드 커뮤니티 웨홀더 카페에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위메이드, 위믹스, 미래엠 글로벌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 유홀더 카페도 가입해서 활동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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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